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때 전 세계인의 관심이 쏠렸던 세기의 대결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인데요. 이게요 벌써 2년도 더 된 일이고요. 손에 땀을 주게 했던 복수잉 챔피언들의 승부.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웰터급 통합 타이틀전도 2015년 5월 지금으로부터 무려 2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빨리 갔다는 증거 대망의 그 세 번째는요. 그 어떤 명승부보다도 긴장감 넘치는 시간을 보낸 사람. 바로 거울 속에 보이는 우리가 바로 그 증거 아닐까요? 몇 년 전까지 못하던 걸 완벽하진 않지만 이젠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그동안 좋았던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오늘이 있기까지 우린 분명 잘해왔을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나 그리고 과거보다 지금의 나. 우리 자신감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자 11월 28일 화요일 mbc 경남 정오의 희망곡 저는 조복현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워너원의 활활 버닝업으로 문 열어봤습니다. 자 11월 28일 화요일의 정오의 희망곡 문 열었습니다. 오늘도 창동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2시간 함께 할게요. 자 연말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또 12월이 시작되죠. 11월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고요. 달력도 딱 한 장 남았습니다. 매년 드는 생각이지만 참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따박따박 잘 가는지 우리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은 정말 손살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강종구 씨께서 그런 얘기하셨어요. 복자 씨 시간 빨리 가길 원해요. 오늘 목요일이라고 하려고 하셨죠 라고. 아니에요. 그러진 않았어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날씨가요. 저는 오늘 되게 추울 줄 알고 정말 꽁꽁꽁 싸매고 왔는데 오늘 날씨도 푸근하네요. 하지만 우리 지역 지금 미세먼지 지수가 좀 높습니다. 문자메시지로 8032번님. 오늘 초미세먼지 수치가 정말 높네요. 산도 앞에 아파트도 뿌옇습니다. 아이들 마스크 필수인 것 같아요. 마산 월용동의 현암함.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오전에 정말 저 먼 산을 바라보니까 좀 뿌옇더라고요. 현재 우리 지역은요. 창원과 마산 쪽이 미세먼지 지수 지금 현재 나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해나 진해 진주 하동 사천도 현재 미세먼지 지수가 보통과 나쁨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좀 야외활동 오래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꼭 끼시고 특히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있는 집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도 좀 많이 드시고요. 자 화요일의 정오의 만국 오늘도 두 시간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할게요.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들 나눠주실 거죠. 샵 2244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노래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분은요. LP의 시대 함께하는 날입니다. 아침의 행진 DJ 김군과 함께 추억의 LP음악 추억의 또 명반 함께 만나오는 시간도 준비할게요. 자 11월 28일 화요일의 정오의 만국 문 열었습니다. 1부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화요일 정오의 만국 3부 듣고 가십니다. 자 매주 이 시간은요. 추억의 LP음악 만나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아침의 행진 김군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코너 시작하자마자 이러실 겁니까? 왜 김군영님은 오인율 라디오 안 하는 겁니까? 내 맘입니다. 3397번님 너무 뜨거운 반응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번 다음에 한번 특집을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분위기상 저희가 웃고 떠들고 까불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래서 난 너무 좋았어. 음악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죠. 아까 또 사진이 한 장 도착했는데요. 예전에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었는데 선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너무 표정이... 배하고 좀 모여야죠. 아니 그거보다 표정이 이제 거의 아기를 바라보는 표정이 아빠야 아빠. 그렇죠 뭐. 아빠 미소로 보고 계신데요. 아기들이 저랑 어지간하면 친해요 다. 거부감이 없죠. 아마 이게 준영이 아니면 예원이었던 것 같아요. 잘 크고 있겠다.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여름 짐이었나 봐요. 여름 아니어도 제가 반소매 입고 다니니까. 아기도 반소매니까. 아 맞네. 느낌상. 자 오늘도 좋은 판 만나볼 텐데요. 어떤 판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저 두 장인데 그냥 그 뒷얘기 좀 숨겨있는 얘기들을 준비했어요. 그 월드뮤직이라는 단어 아시죠? 월드뮤직 한때 막 세계음악 해가지고... 제3세기음악 해서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월드뮤직의 어떤 개념을 가장 처음 정립한 인물은 피터 가브리엘이죠. 피터 가브리엘. 좀 유식한 발음 하면 피터 게이브리엘. 게이브리엘. 가브리엘로 합시다. 아니 근데 찾아보면 영국의 락 음악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네시스를 이끌었고 아무튼 프로그레시 블락에서는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이후에 전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민속음악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키면서 특히나 이제 반사회적인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회가 아니라 제도권에 모순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 목소리를 확실하게 낼 수 있는 의식 있는 가사를 들려주었던 인물이죠. 네 피터 가브리엘. 게이브리엘. 게이브리엘. 저의 발음을 듣고 우리 방청객들 웃으시는데 이런 스타일이신가 봐요. 게이브리엘.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갑자기 왜 그 자연강장제 선전생이 나죠? 자연강장제. 오늘 준비한 노래는 그 소우라는 앨범이었는데 명반에 속하기도 하고요. 이 가운데 국내 팬들도 좋아했던 Don't Give Up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라. 그러나 당신들이 저버리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친구가 있잖아요. 당신들이 아직 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난 당신들이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라고 노래했던. 뭐냐면 당시에 영국의 탄광 노동자들이 파업하던 당시에 생존을 위해서 투쟁했던 모습을 보는데 한 사진작가의 사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감을 얻으면서 인물을 만들었던. 사실 최근에 언론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목소리들이 많았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꼭 힘이 주고 싶었던, 틀고 싶었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럼 여기서 틀게 되네요. 지난 다음에. 드디어. 아직 저도 김비서는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방송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이렇게 응원이 필요한 분들이 요즘 따라 또 더 많이 보이고 발견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약간 무겁기도 한 연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목 있잖아요. 방금 이 가사처럼 당신들이 스스로 저버리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그 가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피터 게이브리얼하고 영국 출신의 대표적인 여가수 있죠. 케이트 부시의 마성의 목소리라는 표현하잖아요. 이분은 목소리 자체가 하이톤도 있지만 신화에 나오는. 약간 여신같이. 아니, 여신 쪽보다는 마녀 쪽에 가까워. 제가 차마 그 말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신보다는 블랙 쪽에 가까워 약간. 그런데 나쁜 블랙은 아니고 착한 블랙. 착한 블랙. 그래서 이쪽에 가까운. 목소리 자체가 악기화되어 있고 카리스마로 인정받는 그런 여가수거든요. 아마 롱매니아나 판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정말 친숙했던 인물이었고요. 제가 첫 곡으로 그러면 이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피터 가브리엘의 Don't Give Up. 또 어떤 대목에서 지금 좀 힘겨운 연말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약간 절망적인 보이스로 노래하는 게 피터 게이브리얼인데 막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케이트 부시가 Don't Give Up 하면서 이렇게 위로가 주는 듯한 토닥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첫 곡 만나볼게요. 하필이면 그 타임에 올려요. 마이크를. 코 들이키고 있었는데.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했어요. 진짜 아까 착한 마녀 이런 표현들 쓰셨는데요. 지금 계속 이렇게 Don't Give Up, Don't Give Up 하는데 위로가 되네요. 진짜. 그러니까 포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득 우리 김 군의 깨톡 대화명이 생각납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면 그만. 나 왜 외우고 있지? 쓰러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요? 그거나 그거나. 틀렸어. 어쨌든. 제가 원래 남의 대화명을 이렇게 살펴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딱히 이렇게 귀찮아합니다. 그런 걸 이렇게 바꾸고 하는 걸 이렇게 해서. 한결같아. 한결같아. 한결같아 게으르고 그죠. 사진 잘 나왔어요. 그 사진 되게 멋있어. 흑백이니까 그래요. 흑백은 뭔가 많이 감춰주죠. 피터 가브리엘의 Don't Give Up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사실 날씨가 이렇게 춥진 않지만 약간 흐릿하고 해가 났다 졌다 하는데 노래 듣고 있으니까 뭔가 좀 이 연말을 더 잘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 마무리할 때 좋은 게 연말에는 모임이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파티 문화가 아직 파티 문화가 익숙하지는 않는데 외국에서는 주말마다 이렇게 모여서 파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참 좋은 게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음식 잘하는 걸 들고 와서. 하단씩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가져와서 술은 내가 살게. 뭐 나면 고기를 들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좋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그런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런 문화가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데 파티 갈 때 여자분들이 힘들죠. 왜요? 일단 꾸며야 되잖아 막. 그냥 그냥처럼 못 가잖아. 그냥도 예쁜데 뭐. 죄송합니다. 많이 당황스럽네요.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디오라고 너무 막했다. 그렇죠. 오늘 저 속눈썹 붙이고 왔다고 되게 자신감 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 진짜 부끄럽잖아요. 다 눈만 본다. 나만 알아봤었던 것 같아. 뭐가 변했는데 보니까. 숨었어 모니터 뒤로 지금. 눈썹이 길어졌어. 그래서 파티. 아무튼 저기 외국에도 마찬가지인데 파티에 초대받아서 가면은 여자분도 신경 쓰이잖아요. 헤어스타일 어떻게 할까. 메이크업 어떻게 할까. 어떤 걸 입을까.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사랑이 담긴 거면 좋겠는데 간혹 가다가는 생존의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생존의 의미. 당신 오늘 최고의 미인이에요. 꿈이지 않아도 돼. 왜 나한테 그런 말 안 해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들어와요. 왜 나한테 들어와요.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알겠습니다. 아니면 한 번씩은 물어보거든요. 되게 당황스럽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약간. 그래도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는 편인데. 한 번씩 상처받는 모양이 드리고. 그럼요. 그거 안 어울려. 메이크업이 왜 이상하게 됐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저 정확히 얘기해주는 게 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에릭 클래턴이 사랑에 빠졌을 때 얘기인데. 그 레일라를 만들었을 때의 여자가 있죠. 바로 그 여인. 에릭 클래턴의 인생에 계속 그 딴지를 걸었던 사랑했던 여인. 조지 헤리슨의 부인이었던 패티보이드 얘기예요. 처음에 패티보이드라는 여자가 조지 헤리슨하고 이렇게 살다가. 조지 헤리슨 비틀즈 멤버. 인도의 철학이나 동양자 사상에 되게 심취하게 되잖아요. 가정을 둔야한 시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되게 좀 잘못된 방법으로 남편의 관심을 끄는데. 남편의 베프 절친의 에릭 클래턴. 여자한테 숙매기였던 이 남자를 꼬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릭 클래턴은 이 여자를 흠모했지만. 너무 마음이 양심의 가치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조지 헤리슨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치즈라 뭐 전면적 이런 건 없었는데. 충격받은 조지 헤리슨이 일단 돌아와요. 그 훗날 공식적인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패티보이드로 가만히 살고 보니까 에릭 클래턴이 자기를 좋아했었거든. 얘는 내 밥이야. 그래서 에릭 클래턴을 다시 와요. 그때 만든 노래예요. 벨도 없고 사람이 참. 그 다음에 그 당시 배신당했을 때는 레일라라는 노래를 통해서 통렬하게 저주에 가까운 정도로 푸보았죠. 뒤로 가면 레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는 심정. 아무튼 그런 스캔들 때문에 명곡들이 많이 탄생합니다. 레일라를 비롯해서 벨버튼 블루스라는 노래에 예전에 당시에 음악도 있었고 지금 들으시는 원더풀투나잇도 바로 그런 맥락으로 생긴 거죠. 아니 이 노래를 이 시간에 여기서 큰일 났다 이제. 왜? 너무 좋아서. 광고 듣고 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음악 틀고 싶어도 아 이게 지금 오늘 괜찮을까. 투나잇이니까 좀 부담스럽죠. 고민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이 시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아침에도 아무 생각 없이 틀잖아요. 6057번님. 아 김군영님 아침에도 듣고 오후에도 들으니까 이상하네요. 아 이게 무슨 의미야? 출근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닌가. 갑자기 기분이 팍. 외근길에 짧게 듣는 정오일만 곡 오늘따라 회사 들어가기 싫어요. 라고 하셨고요. 들어가지 마세요. 두 분 목소리 함께 들으니까 좋네요. 0612번님. 진주에 김치똥 갖다 드리러 갔다가 하원 시간 맞춰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정확히 읽었죠. 김치통. 김치통. 김치똥으로 읽었어요. 순간 뭐야 그거는. 어떡해. 미안해요. 저 되게 그런 거 많단 말이에요. 볼 수 있지 뭐. 날씨도 좋고 노래도 좋고 울긋불긋 주변 지나오면 여유로움이 살짝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오늘 됐어요. 눈도 좋구나. 우리 선배. 귀가 좋은 거야. 귀도 좋고 눈도 좋고. 나이 들면은요. 귀도 밝아지고. 김군영님 오랜만입니다. 워아이니. 지우 연우 아빠 강종근 씨. 갑자기 중국말로 워아이니. 참 뜬금없다. 그렇죠. 뜬금없다. 자 정오의 만국 화요일 순서 3부 함께 하셨고요. 광고 듣고 4부에 저희 같이 다시 돌아올게요. 자 화요일 정오의 만국 4부 시작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멀어. 안 보여요. 1497번 님이 눈 좋잖아요. 아니 지금 알잖아. 알면서 그래. 알면서 그래. 사람 비참하겠다. 1497번 님이 저희 굿샵 벤치 님들도 정오의 만국과 아잉 애청자들이래요. 제가 오픈 스튜디오 왔다니까 차에서 다들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누구세요? 저기 계신데요. 아 시원희 엄마. 중국에서 오셨잖아. 네. 맞아요. 복자 씨랑 김군 오빠의 실물을 보고 있는데 아주 사실대로 전해주실 거라고 사실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것만. 우리 저 조사 들어가고요. 애들도 풀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방송인이라고 항상 착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거는 김군 오빠의 목소리로 불러달래요. 뭘요? 굿샷의 소영 언니 정아 언니라고요. 언니라고 불러야 되고. 알아서 해주세요. 소영 씨 정아 씨. 소영. 정아. 이거 진짜 내가 얘기했는데 진짜 이건 아니라. 우리 방송에서 이러는 거 아니다. 진짜. 미안해요. 선배 방송 아니라고 이러는 거 아니다. 진짜. 내 것도 아닌데 모르겠다. 아침마세요. 우리 정아 씨 소영 씨 대패 준비해 주시고요. 3397번 님은요. 코 마시는 소리에 속눈썹 연장 폭로에 김치똥까지. 정말 편안한 방송 감사합니다. 김치통. 김치통. 이게 대세예요. 요새는. 나 못 살겠어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웃기죠? 그리고 라디오에서 늘 듣던 목소리 창동 추억 찾아 여행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김군도 보고 복자 씨도 보다니 신랑한테 자랑해야겠어요. 0239번 님. 어디 계세요? 아 맨 앞에. 반갑습니다. 한 면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복자 씨 방송에서 김구 놀아보니 목소리를 듣다니. 2801번 님. 이걸 얼마나 했는데. 네. 이제서야. 그렇죠? 반성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저희가 이 시간에 LP를 탁 선별해서 들려드리잖아요. 음악 얘기보다는 선배와 존재감에 대해서 김구 아침에 듣다가 점심에 들을까 좋아요.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지 않나요? 밥을 사시던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인데. 감사합니다. 외근 중에 틀 라디오에서 김구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영도 청년 님. 아 부산 영도. 영도 쪽이면 잘 들려요. 우리 게 더 쎄. 부산 거 보다. 그리고 9054번 님이 김구 옆에 짝꿍 어디 가셨어요? 올여름 복자 씨 대신에 DJ 했잖아요. 두 분이 함께하면 엄청 재밌더라고요. 라고 우리 깜찍 얘기하나? 한빛이 얘기하는가 봐요. 용원 님가? 용원 님가? 아니 아니 올여름에 저대시니까 한빛인 것 같아요. 한빛 지금 저 맛있는 집에 가서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여기 춥밥집에 가서 지금. 아 그래요? 손님이 왔다더라고. 손님이? 물었는데 어디 가면 좋아했는데 대답 안 해줬어. 그렇군요. 나 빼고 가는 자리라서. 알아서 가더라고요. 진혜 숙자 님도요. 안 좋은 일 있어서 우울했는데 두 분 얘기 듣고 빵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자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빵 터지는 오늘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라고 원더풀 투나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기. 부교 씨는 신랑한테 어떤 소리 들으면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저요? 제일 막 행복할 때 막 이럴 때. 제일 행복할 때? 어.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그런 일을 안 하는구나. 아니 아니 저는 근데 진짜로 되게 고마워요. 저한테 좀 오글거리는 말을 자주 해줘요. 난 알지. 이리 와봐 하고. 오늘 힘들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뭔데 그게? 그러면서 탁. 어쩌라고. 그런 거 있잖아. 지금 상남자거든요. 저희 남편이 아시잖아요. 손짓아 이리 와봐. 그리고 딱 하면 왜? 그러면 탁 힘들었지? 이렇게 하고.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부끄럽다. 아닌데. 거기까지 맙시다. 저희 집사람은 입금됐다. 입금됐다. 탁 싸비 입금됐다. 그럼 딱 한 수락 있죠. 뭐라고 하나요? 띵겄나. 띵겄나. 무슨 말로 띵겄나야. 지나물에 한번 띵겼다 들켰거든요. 큰일 납니다. 여기저기 정리해놓고 나서 그 영수증을 내가 뭐한다고 들고 들어가서 술 한 잔 먹고. 다 들킨 거야. 근데 그걸 바로 얘기 안 한다? 저기 얼마 들어왔었어? 어 얼마 정도인데? 그때 그거 아니던데? 얼마 전에 한 번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저희 또. 아니 근데 저기 복현 씨 얘기 맞아요. 말 한마디에 이렇게 위로받는데 남정네들이 잘 못한다. 금마무리. 푸는하게. 이 분위기에서 원더블 투나잇 나온다는 거죠? 기대합니다. 3397번을 껴서 따라라 나올 거예요 이제. 분위기 너무 좋네요 오늘. 이렇게 어떻게 한 번에 딱 맞추니. 그치? 기가 막히다. 예술이다. 자 원더블 투나잇 에릭 크래프트. 노래 함께하면서 저희는 또 다음 주 오늘 너무 많은 얘기들을 나눴어요. 저희 사진과에 대해서. 나 일단 가서 해볼 거거든 오늘. 했는데 저희 집안 본란 일어나면 책임져요. 이리 와. 수고했어. 진짜 막 백마디 말보다 그게 더 좋다니까요. 해본다 진짜. 그때는 꼭 안아줘야 돼요. 내일 아침에 대타할 수도 있어요.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내일 볼 수도 있다는 거.